스마트폰 야구게임 골든글러브2의 사전등록이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한 골든글러브2는 우수한 타격감, 사실적인 선수묘사와 실제와 같은 수준급의 그래픽 등 완성도 높은 게임성을 기반으로 한 야구게임인데요. 인파가 많은 곳이나 이동 중인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게임을 하거나 상대 이용자와의 실시간 대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짜릿한 승부를 즐길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CBT 결과 시즌 모드를 통해 출퇴근길, 지하철, 버스 등 인파가 많아 조작이 어려운 곳에서도 별도의 조작 없이 경기 개입과 작전 지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폭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헝그리의 비비 성승원 캐스터의 박진감 넘치는 중계버전과 야구 여신 배지원 아나운서의 해설버전도 선보여 현장감 넘치는 야구게임의 묘미를 살렸으며 여기에 전시나위 김바다씨가 부른 게임 주제곡이 더해져 게임의 재미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좌중간으로 향하는 타구, 좌익수 달려갑니다. 고맙다.